죽음이가 아주 쥐새끼를 아주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노리개 다루듯이 쥐 아까 보니까 쥐 실제로 쥐새끼입니다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벌써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부른 쥐 먹지도 않고 뜯어 먹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냥 그냥 신나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신나까 신났어요 냄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거죠 아니 새그리 기분이 좋은지 아이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소금이가 소금이가 작은 쥐를 잡았거든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신이 나가지고 좀 놀고 있어요 어제는 해가 어이구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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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ig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